이 새끼는 혹시 이런 걸 배웠지? 봐봐, 내가 욕 쓸 때는 도베이 타요. 너 한번 두고 봐라. 그냥 비 쓰고 입어봐. 집에 갈 때 택배 받아봐. 혜비의 직구를 직접 받아야 됐네. 옷을 빨리 입어봐야 된다나? 나 지금 시방 여기서 누구랑 먼지거리를 하고 있니 지금 내가. 아, 나 미쳐버렸잖아. 급 설사병에 걸렸다고 내가 파리 새끼처럼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올라니까 너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, 알았지? 유나야. 진유나야. 진유나야. 유나야. 천번이가 망번이가 불러 제껴보다보니까 여기 입에 배부렀다. 설마 은지씨한테? 덜아 울겄다, 덜아 울겄어 진짜. 진짜로 사귀는 걸 알겄네. 나 지금 혼잣만 한 거야 지금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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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